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의 빨간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가 1.65% 그리고 코스닥이 1.03% 상승 마감을 했고 환율이 1194원 86전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을 몇가지 좀 짚어본다면 두가지로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번째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희망과 기대감 그리고 수출까지 이루어진다는 뉴스가 있었고 자 두번째는 바로 OLED 관련주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바뀌는 모습이었는데 이 내용은 관련주는 저희가 이제 금요일 유튜브를 통해서 이 OLED 관련지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시고요. 오늘은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OLED 관련주들이 바뀌었던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에 대한 업황 변화로 이루어지면서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1%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상승에 대한 부분의 운동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것이 바로 기간에 대한 매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꾸준한 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눈여겨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게 되면 대용주 위주의 시장이 펼쳐지는 반면에 기관이 주도를 하는 시장에서는 중소용주 개별주 움직임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캐파가 크기 때문에 대용주를 많이 움직일 수 있고요. 대신에 지수를 잡아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소용 개별주를 만져줄 수 있는 것은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관이 아무리 대용주를 많이 사더라도 대용주는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구조를 볼 때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미 절반보다 그 이상을 지금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사지 않고 팔았을 때 지수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또는 삼성전자에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참고하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용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이 좋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고 코로나 증조 할아버지, 코로나 아버지가 오더라도 절대 지금 시장이 쉽게 꺾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는 시점에서 기관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올려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개별주에 대한 기회로 우리는 시장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내용 하나씩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신고가를 가면서 테슬라가 신고가를 가는데 그걸 보면서 뭘 봐야 된다고 했죠? 바로 수소차에 대한 희망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수소차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당장 뭔가에 대한 산업이 바뀐다는 것을 보기보다는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 기대감이 주식에 반영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2017년도에 전기차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테슬라가 매장이 처음으로 국내에 등장했을 때가 3월 달입니다. 하남스타필드와 청담매장이 처음에 생기면서 테슬라 매장이 그 두 군데에 처음에 생겼어요. 3월 7일, 3월 15일 그런데 그 두 가지 매장이 생겼을 때 우리는 테슬라 누가 타? 하지만 그때부터 주가는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전기차 관련해서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수소차 관련해서 지금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고 충전소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누가 타? 하지만 그 현대의 넥소 지금 그거를 대기를 하고 있는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적인 수소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는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수소화물차 수출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스위스 수소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 이를 바탕으로 수소유럽차 시장을 공략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시장조사기관인 마켓앤마켓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수소차 시장은 지난해 25대 규모에서 2028년에는 1만 1533대로 같은 기간 유럽 시장도 419대에서 22만 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수소트럭이 스위스로 수출을 개시했다라는 거고 해외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공략했다. 여기서 나오는 상용차는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예요. 사업용 자동차가 우리가 트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본고 버스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상용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용차를 지금 납품을 했던 이 차량이 지금 넘어갔다는 거죠. 수출용 수소 화물차 10대를 실은 선박이 6일 전남 광양항을 떠나 스위스로 향했다. 6일 10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누적 1600대 수출을 뒤에 생략된 글자가 뭐예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상용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기업 공시를 통해서 제가 6월 23일 날 이상로의 상상 이상 프로그램 그리고 화요일 날 방송을 했던 프로그램에서 기업 한계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55억 수소 상용차를 공급하는 것이 2024년까지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상당히 의아하다고 했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영화 테크가 이제 상한가를 간 거죠. 그러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이것이 상한가 한 방울 끝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그런 이슈 자체가 시장에 노출되지 않았었고 대신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는 정규방송을 통해서 우리 가족분들이나 또는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이 내용을 알고 있던 내용이었죠. 그것이 이제 유수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유수화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식수가 작았기 때문에 품절주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거고 오늘 유수가 나왔던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보십시오. 현대차 세계 최초 수소전기 트렁 양산 소식에 부각받았다. 라는 유수잖아요. 상용차 공급을 체계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많이 공급하면 많이 공급할수록 이 회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주가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상한가 한방이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어떻게 된다? 추세 상승으로 전환이 이미 됐다는 바이브에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 말고도 우리가 수소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 했죠. JNK 히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소 충전소 관련주라고 했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7%대 급등 양산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EM코리아도 수소 충전소 관련주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 유니크는 수소 저장 밸브 밸브를 또 만들어낸 회사에요. 딱 박수권을 돌파하면서 뽑아내는 움직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 말고도 많은 우리가 수소 관련주도 있습니다. 에코바이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코바이오는 수소 충전소, 상암동에 있는 수소 충전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에코바이예요. 유로스는 유로스는 넥소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죠. 부품을 상하프론테크 전기차 분리막 그리고 수소차에 해당하는 분리막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상하프론테크였잖아요. 이런 흐름 자체가 쉽게 꺼지진 않는다. 대신에 가장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상하프론테크죠. 상하프론테크는 이미 이미 박수권을 돌파했던 것이 2020년 6월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도주라고 봐야되요. 이것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있는 종목군이고 그 후발주자에 달려가고 있는 종목군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인 케이터도 언제 돌파해서 올라갔습니까? 여기가 언제예요? 여기 올라갔던 것이 6월 22일이에요. 그 다음 타라는 거죠. 그 다음 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EM코리아는 EM코리아도 바닷곤역에서 벗어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자리가 지금 이 자리거든요. 얘는 언제예요? 6월 20일 얘도 똑같은 6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유니크 이런 기업들은 이제부터 뽑아서 올려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 자리에 돌고 올라가니까 이번이 7월달에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일전에 1집 머티리얼즈 언제 돌파해서 올라갔다고요? 언제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갔다 했어요? 자 2017년 5월달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포스코케미칼 언제 올라갔다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돌파해서 올라갔던 2017년 7월달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언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까? 2017년 5월달이에요. 자 코스모화학이 언제였죠? 코스모화학이 2017년 6월달입니다. 삼성 SDI 하방에서 들어올렸던 자리가 먼저에요? 2017년 3월달이에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업종군에 대한 종목군들이 같이 쭉 올라가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추세적 상승으로 연결되잖아요. 지금 수소차에 대한 상승 자체도 추세적 상승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거죠. 대신에 먼저 뽑아내던 것이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그리고 JNK 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서서 먼저 가는 거고 지금 영하테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6월달부터 돌아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얘네들도 비슷한 시기적인 부분에서 좀 더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종목군들 말고도 많은 종목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점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수소차 관련주 안에서는 대용주 한마디로 엄청 큰 종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또 그런 큰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국산화 키워드도 같이 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에 대한 주가가 상당분 변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항상 경험의 연속이에요.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한 번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되풀이 되는 과정 안에서 이 기업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일을 했던 부분 자체가 바로 재료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수소차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 같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종은 나올지언정 이것이 예전체는 다시 한 번 추세적 하락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미래를 보고 산업에 투자하자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 다음 그림도 한 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했던 OLED 관련주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오늘 디스플레이 장비 OLED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어요. 종목분들을 같이 한 번 보시면 일단은 간략하게 정리된 것은 금요일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우리가 SNU SNU가 오늘 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ICD 증착기 관련주 7%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비아트론, 비아트론은 오늘 11%가 떴고요. APA 시스템, 바닥에서 3.5%, 야스 5.6%, 대형 증착기죠. 대형 디스플레이 관련이죠. SFA 자동화죠. 2.7%, 원익 IPS 1.1%, 필옵틱스 필옵틱스 오늘 조금 빠졌네요. 이렇게 같은 업종군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변화가 상당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이런 OLED 관련된 부분에서도 최근에 주권이 많이 빠져있었고 다만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오팡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장비주에 대한 발주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지금 주권이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조금 재료를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폰 오팡 자체가 부진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전반기에 통계자료 나왔는데 마이너스 20% 역성장을 했다고 했어요. 이 산업이라는 것이 역성장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동결은 될지언정 역성장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역성장을 끝낼 것이냐?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역성장을 했지만 그러면 후반기에 이것을 상세하기 위해서 상당한 공격적인 투자와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거기에 따른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는 이 스마트폰 오팡이 상당히 부진했지만 후반기에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 오팡 중에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폴드업을 관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유퍼프라즈마가 거기 안에서도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오늘도 10% 떠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종목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최근에 4번 얘기했어요. 이게 떠서 날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이게 또 고가를 찍고 내려올 것인가? 아니라 했죠. 일단은 6590원이 멀게 보였지만 한번 올라버리니까 이미 이렇게 와 버린 겁니다. 상당히 멀어 보였지만 이미 이렇게 와 버린 거예요. 추천가들이 이미 80% 올라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UTG 관련이죠. 결국에는 그런 폴드업을 관련된 종목군들도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던 디스플레이 장비들도 물론 봐야 되고 그럼 힌지 관련도 있을 거고요. 아니 터치패널 관련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우리가 모두 다 봐야 되는 시기다. 결국에는 시장은 항상 우리가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질 수 있더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다만 많이 빠져서 이제부터 바뀔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은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저희가 사실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한테도 일부러 댓글을 보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조금 충격받은 댓글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방송 나오면 다음날 급락입니다. 당하지 마세요. 무료 추천주 준다고 하는 거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미리 며칠 전에 사놓고 팔려고 개미들 꼬셔서 공개방송을 추천주 준다고 하고 그렇게 장 시작해서 죽고 올라가면 물량 떠넘기고 나옵니다. 일명 설거지라고 하죠. 속지 마세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아니고 한계가 그냥 넘어가는데 글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 넣으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몰라요. 딴 데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경쟁심에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모르고 하는 미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절대 영업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국 경제에서 활동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장 양지해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경제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 회사에도 날라왔던 것이 주식리딩반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날라왔던 자료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무등록 투자 자문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 투자 상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공개방송상에도 말씀드리는 것이 1대1 대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1대1 상담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허위 가장 강구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항상 가장 강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률도 직접적으로 발송됐던 부분은 내역으로만 하지 우리가 최고가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세 번째 환불 지연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권에 대해서는 방송국이 정해져 있는 통신판매업법에 맞춰서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방송을 하지 않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업을 하거나 또는 카페를 통해서 영업하는 업체들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양지에 있는 곳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이 주식리딩방도 저희가 주식리딩방 자체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리딩방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주식사전종목을 매집하고 난 다음에 종목추천을 통해서 주가 부양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추천을 할 때 일부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는 종목권들이 간혹 가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가 그전에 미리 선매수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한국경제TV에 출연을 하고 있는 분들 모두 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는 앞서서 이미 한 번 그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계좌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선매수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선매수에서 종목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실력이 없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직접적인 이런 선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주가의 여러분들께 물량을 떠넘기는 행위는 결탐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신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의사실을 유포하거나 또는 시세조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얘네들도 똑같은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매매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대박주 주식 리딩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정상적인 업체에서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카카오톡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카카오톡방이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때마다 얘기하죠. 그 불법이다. 운영하지 않는다. 저희는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경제방송을 통해서 회원방을 운영합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거기에서 종목 상담 1대1 종목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종목 분석을 해드리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 잠깐 보실 텐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이 우리가 이제 영화테크 영화테크는 오늘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지금 유퍼프라즈마 같은 경우에 또 한 4번 정도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또 쓰는 모습이었고 테이펙스도 괜찮았어요.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면 또 모양을 좀 만드는 양상이었군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 태경케미컬 자 태경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름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파세코가 창문형 에어컨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단기간에 지금 6월달에 홈쇼핑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가 지금 18,000가 단기간에 올랐고 지금 일부 조정 나오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여름이 많이 덥다고 하죠. 거기에 태경케미컬은 액화탄산을 생산하고 거기에 드라이아이스를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칠환경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화가 되면 이제 다 날라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대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아이스팩은 처치가 곤란한 상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린유델 정책에서 이 드라이아이스에 대해서 정부에서 언급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런 코멘트에 대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SKC솔믹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한 업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파이 인곳이라고 해 가지고 길다란 이런 인곳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릅니다. 여기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자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때기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 이 판에 산화공정을 거치고 여기 회로도를 입히고 난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 내는 판때기입니다. 그래서 SKC솔믹스 같은 경우에 그에 따른 납품이 이루어지는 업체고요. 이미 주가는 바뀌었다라고 보고 좀 더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이 넷게임즈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가 넥슨에 대한 넥슨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구글 안드로이드 어플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제 A4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그 게임을 만든 업체가 바로 넷게임즈죠. 그래서 그에 따른 넷게임즈가 보면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어플 안에서 매출 9위 정도를 기록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게임에 대한 성장이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성장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V4 V4라는 게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 변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방금 A4라고 있나요? 말실수 있는 것 같아요. V4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넥슨 효과 넥슨이 지금 현재 지분을 보면 56.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 이슈가 됐던 것은 넥슨이 지분을 보유해 가지고 매각에 대한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2의 NC소프트 같은 모습을 한번 기대해보자. NC소프트가 모바일로 리니지를 연동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넥게임즈에 대한 상승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언택트 사회의 직접적인 수혜지로 다가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추천에 대한 종목 분들도 한번 같이 보셨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실제 계좌 내역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요거는 저희 딸 딸 계좌 요거는 이제 아버지 계좌인데 뭐 계좌가 사실 이제 빠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죠. 다행히 이제 운 좋게도 이제 저희가 2700만원으로 지금 현재 3600만원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따른 133% 저도 아시겠지만 성향 자체가 장기 투자 성향이 안됩니다. 뭐 회전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마지막에 제가 1500만원을 빼 가지고 요게 금액이 좀 낮아졌고요. 요거는 이제 1000만원짜리가 이제 2000만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기간은 요게 이제 100일에 대한 기적이 되는 부분이고 100일동안 운영을 했고 음 저희가 이제 현재 그 얼마전에 100일 주식투자 100일에 대한 기적이라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말보다는 이제 한번의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경험상 뭐 저도 이제 연습 삼아 큰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요렇게 저렇게 한번 했던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는 다음에 로그인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인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던지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제 인증샷 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 현재 이제 문자서비스 라이브 방송에 대한 하리위벤트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다 뻥이야 그렇게 마구잡이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들 때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 다들 아시죠? 그런 노력을 좋게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까 사실 이런 뭐랄까 이제 그냥 무작정 그냥 안 좋게만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또 상당한 상처가 됩니다. 정당하게 뭔가를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가치가 없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저희가 꼭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에서도 꾸준하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냈던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하셔서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같이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1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즐겁게 출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